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 m 의 한 pd 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프트웨어 강좌 라기 보다는 유튜브의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 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 강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청자 분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분에 대한 답변도 할 겸 또 새로운 ui 에서 바뀐 내용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자동 자막을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얼마전에 들어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도 수시로 바뀌네요 이게 이분 예 플립 이슬 브이로그 님 이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오늘 강좌로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동영상 관리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내 계정에서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해도 같은 창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 대시보드는 아니고 뭐 어떤 분석이나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될 거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메뉴는 다 똑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중간쯤에 보시면은 자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막 보시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불과한 한 달 전만 해도 여기에 이게 나타났었어요 어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 예전에 올린 거는 뭐 커뮤니티 자막 사용 뭐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지고 이것마저도 다 바뀌었어요 이것마저도 내부에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죠 이거는 제가 업로드 하면서 특별한 작업을 한건 아니에요 아무 저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자막에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리면은 한국어로 기본으로 이렇게 자동 번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복사 및 수정을 뭐 고전에 한번 여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점점 점점은 뭔가가 또 새로운 옵션 메뉴가 있다는 거에요 여기 딱 눌러 보시면은 게시를 취소하고 뭐 다운로드 이 자막을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겁니다 요것도 요것도 좀 이따 해볼 거에요 그 전에 여기를 먼저 자막을 뭔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수정을 하고 눈에 보이게 할 때는 복사 및 수정 메뉴 이걸 클릭하셔야 되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기존 한국어 초안을 덮어 씁니까 예 여기 취소하면 안 돼요 취소하면 이거 지금 한 작업 이거 취소를 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눌러서 계속 자 이번에 이렇게 떴죠 여기 보시면은 자막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물론 이게 100% 다 맞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에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80% 정도가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약 한 20% 정도를 수정을 해서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강좌에서도 그게 찍혔어요 예 요게 수정 해야 돼 일일이 여러분들 자막이 영상인 영상에서 자막을 처리한다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귀찮아 하거나 아니면 못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이제 뭐 앱 앱을 개발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료 잖아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십시오 수시로 확 수정도 가능하고 어떤 이게 또 메타 데이터로도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AI가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한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면 되는데 요거 잠깐 닫고 제가 요것도 밑에 것도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이제 메뉴가 바뀌었죠 여기 밑에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위에 거 말고 밑에 건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전에 제가 요거를 한번 열어봤기 때문에 자 복사 및 수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계속 똑같죠 메뉴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열어볼 건 없죠 얘는 자 여기서 열어봤다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일 들어가요 수정을 들어가면 아까 들어갔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다 해서 100% 다 수정을 하고 이제 만족스럽다면 여기에 게시를 누르세요 게시 게시를 누르면 자막이 입혀집니다 이렇게 게시를 눌러 보세요 저 수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 요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자막이 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막이 지금 아직 띄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강제로 자동으로 자막도 뜨게 만드는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지난번에 강좌에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보세요 그 전에 예전에 예고폰 올린 영상에 댓글이 이제 많이 달랬더라구요 자막이 많이 틀리죠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러면은 이 수정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저는 얘를 해제하고 얘를 닫고 저는 자막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저거 자막 수정할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삭제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정 옆에 옵션 아까 열었던데 여기를 눌러서 게시 취소 또 뭐 다운로드 뭐 있고 이름 바꾸기 뭐 이런 건데 저는 아예 게시도 취소하고 삭제도 하고 자막을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아예 자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거 있죠 이거는 삭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된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삭제해 버리면 완전히 얘는 이제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저는 이거는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게요 혹시 나중에 훗날 뭐 또 필요하면은 자막을 만들어서 생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거 해제해 버리면 삭제해 버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자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두겠습니다 물론 뭐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비로 이거 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고 뭔가가 뭐 느려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예비로 두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아무런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 생긴 겁니다 여기 제 채널에 질문하신 구독자님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UI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셨던 분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 전에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런 많은 소프트웨어 강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 한번 직접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영상도 있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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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